오늘 같은 이런 을묘일진 금요일에 우리는 그 흰종의 그 푸른색 글씨로 우리의 그 이름 석자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흰종에 그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그 집의 해가 지는 그 서쪽 구역에 두는 것이죠. 이 풍수방법이 그 돈복을 또 크게 끌어올립니다. 풍수적인 그 의미를 가득 지내기 때문에 그렇죠. 푸른색은 오행 목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이는 그 성장과 그 돈복의 활력을 의미합니다. 오늘 같은 이런 금요일이 되면 오행 그 금기운의 그 날로 재모론을 또 불러들이는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. 서쪽 구역은 그 금의 에너지가 지배를 하는 방향입니다. 이때 그 오행 목의 기운은 금기운을 또 안정시키게 됩니다. 흰종의 그 푸른색으로 적은 그 자신의 그 이름에는 오행 그 목기운이 담기게 됩니다. 흰종의 이를 적어서 또 집의 그 서쪽 안곳에 두게 되면 오행 그 금기운이 또 목기운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그런 그 풍수배열이 되어줍니다. 이런 그 배열에서 바로 목기운의 그 성장을 촉진을 합니다. 이때 그 촉진되는 그 오행 목기운의 그 성장이 바로 그 돈복의 성장이라는 것이죠. 이때 금기운의 그 안정감이 또 결합이 됩니다. 재모론이 그 집안으로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몰고 옵니다. 자신의 그 이름 석자를 이렇게 적어서 그 해가 지는 그 서쪽에 둠으로써 그런 그 재모론의 그 직접적 연결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. 개인의 그 기운 또 금기운의 결합이 됩니다. 돈복이 그 금기운 속에 고정되어서 또 흐트러지지 않고 분산되지 않습니다. 서쪽은 그 오행 금기운의 방향입니다. 이곳의 그 흰종의 그 푸른 글씨로 자신의 그 이름을 적어두는 이런 풍수배열은 오행 그 목과 금이 그 에너지를 강력하게 또 결합을 시킵니다. 이런 그 결합에서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질 수 있는 그 풍수여건이 또 조성이 됩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이 푸른 도깨날 이 을멸진에 또 순발력 있게 그 돈복을 부착하는 그런 풍수방법으로 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그 이름 석자 흰종이에 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푸른색으로 적어서 그 서쪽에 두게 되면 이날 그 크게 돈복의 길을 또 열어줄 것입니다. 이렇게 그 서쪽에 그 하루 두신 후에 날이 바뀐 그 다음날 그 버릴 때는 그 두 번 접어서 그 버려주시면 또 풍수방법이 그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